합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영세상공인은 업체당 50만 원,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폐업을 했거나 비영리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 초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지참해 다음 달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